이번에는 두 번째 부동산 만나보도록 할게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국동에 위치한 오피스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본 정보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네, 이번에 안산입니다. 안산 단원구 성국동 오피스텔을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위치는 서해선 원시역에 인접해 있는 오피스텔 되겠습니다. 전용면전 20.16제곱미터로 되어 있고요. 지하 1층부터 지상 16층으로 되어 있는 오피스텔인데 특징이 이겁니다. 시아오가 보이는 프리미어 오션뷰를 갖고 있는 그런 오피스텔과 함께 풀옵션이 제공이 되고요. 지금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다 보니까요. 중공은 2023년도 11월에 중공이 예정되고 있고요. 매매가는 1억 3천만 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션뷰를 품고 있는 신축 오피스텔입니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국동에 위치한 오피스텔 소개해드리고요. 입지부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와 함께 개발 호재까지 만나볼게요. 입지로 보면 안산이라는 지역을 모르시는 분도 있고 어느 정도 잘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서해선은 좀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해선 같은 경우가 최근에 개통을 했습니다. 원시역을 이용했어요. 초지역을 통해서 사후선 또는 수인분당선을 이용할 수 있고요. 위로 쭉 올라가면 소사역, 부천 소사역까지 연결되어 있고 향후에 부천종합운동장 GTS 빈호선과 결합이 되고요. 또한 더 올라가면 김포공항이 연결되고요. 그리고 고향, 대구까지, 일산백석 바로 옆에 대구역까지 연결되는 서해선이 지금 자리 잡고 있는데 원시역이 상당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원시역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 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교통망이 상당히 잘 되어있습니다. 바로 인근의 평택시흥고속도로 남한산 IC를 통해서 시흥을 통해서 밑에 송산 일대, 평택까지 빠르게 접근할 수 있고요. 우측으로 가면 영동고속도로를 이용한다고 하면 영동고속도로를 이용해서 서안산이나 안산 IC를 통해서 빠르게 다른 지역, 수원이나 용인 지역도 빠르게 접근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서해안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하면 서울도심권까지 빠르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차통발자 교통망을 갖고 있는 지역이 안산입니다. 안산이고 또 오는 설명들이 성국동 같은 경우에 빠르게 교통망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건 하나의 큰 입지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시야MTV 첨단산업단지 내에 위치했습니다. 과거에 국가산업단지죠. 시야국가산업단지와 반월국가산업단지에 자리 잡고 있고 이 밑에 지금 현재 개발되고 있는 게 시야MTV 라인입니다. 요즘에 무더운 날씨다 보니까 웨이크 타락하신 분들 있고 당연히 여가활동, 레저활동을 하신 분들 있는데 거북선일때도 이미 벌써 들어왔죠. 그래서 많이 놀러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만큼 과거의 시야를 생각하시는 분들 공장 많고 정말 다른 거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현재 시야MTV면 자전거 도로가 펼쳐져 있고 바다가 쭉 펼쳐져 있다 보니까 자전거 타고 달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일대 휴양지처럼 레저시설들, 리조트가 들어오고 있고 현재 이미 들어왔는 것도 있다 보니까 일대 관광요소와 함께 첨단 기업들이 들어오는 지역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자, 이 안에 위치했던 게 하늘 큰 굵직한 입지이자 개발 허재를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이 옆에 지금 물륜 전문기업이 바로 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7층 규모의 무려 7만 2천평입니다. 자, 우리가 보면 5천평도 아니고 7만 2천평의 어마어마한 물륜 전문기업이 굵직한 기업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입주기업이 들어있다 보니까 바로 옆에 오피스텔을 짓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는 게 뭐냐면 지금 여기 물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주간만 일하지 않고 야간에도 일을 많이 하죠. 주야 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다면 이 야간이나 주간에 일하시는 분들이 물론 출퇴근을 하신 분도 있겠지만 인근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또 많을 겁니다. 20대나 30대 초반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인근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자, 바로 옆에 짓다 보니까 이런 입주기업 내 종사자를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주인원과 유동인구를 모두 다 흡수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위치한 오피스텔이다. 이렇게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근 생활 인프라 이미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아무것도 없는 허업 벌판에 들어오는 그런 오피스텔이 아니고 이미 옆에 고전 부터 세어가지고 다양하게 편의시설들, 백화점이 자리 잡고 있는 안산의 중심과 좀 가깝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생활 인프라도 가깝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큰 입지로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밑에 그리고 성산 그린시티가 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시아오 남단에 성산 그린시티가 또 들어왔고 옆에 화성 국제 테마파크와 함께 복합 아울렛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개발 예정지가 또 인접해 있다는 것도 하나의 큰 장점으로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특히 성산 그린시티가 현재 개발이 진행 중에 있는데 자, 이 일대에 맞물려서 지금 현재 시아오 MTB죠. 이쪽 시아오 MTB와 함께 밑에 성산 그린시티가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아오 MTB 안에 위치한 지금 이 성국동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입지가 탄탄하다 이렇게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화성 국제 테마파크도 2026년도 준공 예정으로 해서 자, 향후에 관광객 유입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을 갖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바로 이거죠. 시아오 MTB일 때 지금 현재 개발 진행 중에 있고 지금 현재 보면 이미 조감도 어느정도 구상되어 있는데 자, 실제 가보셔야 합니다. 저는 실제 이 150도시부터 시작해서 쭉 이동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한번 봤는데 상당히 지금 개발이 어마어마하게 굳이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만큼 앞으로의 미래 청사진이 현재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체크했을 때 상당히 메리트 있다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 수도권 제1순환곡도로 MTB 구간이 2022년도 개통 예정에 있습니다. 시아 MTB 구간이 3.2km도 개통이 된다고 하면 자, 우리가 제1순환곡도로 같은 경우에는 1기 신도시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많이 묶였다고 하면 이 제1순환곡도로 같은 경우는 파주, 김포, 인천, 하, 송산,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안산 쪽 일대, 그 다음에 봉담, 동탄, 이천. 자, 특징들을 보면요. 수많은 산업단지들이 자리 잡고 있는 지역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1순환은 좀 주거지역 위주의 고급도로로 하면 2순환 고급도로는 산업단지나 또는 2기 신도시 중심의 저는 핵심 순환 도로다. 자, 이게 개통된다면 다른 지역으로의 산업단지와 연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가치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개발 호재를 체크하셔서 향후에 미래가치를 좀 그려보신다면 아,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투자 차갑구나. 그게 좀 생각이 드실 거라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대형 물류 기업이 들어서면서 이 업무 지구로서의 존재감도 가져가는 가운데 시와 MTV라든지 테마파크 개발을 통해서 휴식과 문화까지 함께 제공하는 지역으로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 방면에서 매력을 가진 지역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 입지와 개발 호재 짚어드렸고요. 이번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지어지는지 건물 특징과 함께 가격 분석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짓고 있다 보니까 조감도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1층, 2층 같은 경우에는 굵직한 상가가 크게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이 하층부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이 들어옵니다. 주차장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오피스텔, 원룸입니다. 원룸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보면 주차 대수가 안 나와서 주차 막 힘들게 하고 밖이 돼야 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주차 대수 100% 다 나오게 설계가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20대, 30대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 다 차 한 대씩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주차 대수를 다 흡수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큰 장점이 되겠고요. 그래서 지하 1층부터 지하 16층으로 되어 있는 구조와 함께 구조도 또한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간 활용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풀옵션으로 인덕션,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다 들어갈 예정이 되어있고요. 2층부터 8층까지 주차장 시설 들어오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 그래서 전세대 자주식 주차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금액을 좀 풀어드릴게요. 금액은 지금 현재 예상 매매가 1억 3천만 원입니다. 1억 3천만 원, 경기도권에서는 1억 3천만 원대 투자처 많지 않죠. 상당히 금액적인 메리트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세 같은 경우에 1억 2천만 원 전세가 현재 시세에 같이 평가되기 때문에 실 투자금 1천만 원으로 투자 가능합니다. 그리고 혹시 수익형 부동산을 또 보시는 분들 대출이 안 돼서 좀 힘들지 않을까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대출 같은 경우에 지금 월 보증금 1천만 원대, 월 50만 원 나오고 있고요. 자, DSR 미적용 오피스텔입니다. 자, DSR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대출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좀 물론 신흥들 따라서 좀 다르긴 하겠지만 자, 대출 한도가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대출은 약 보수적으로 말씀드릴 때 9천만 원 정도 대출이 나온다면 실 투자금 3천만 원대로 투자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정말 시어 오션부가 나오는 그런 위치가 나오는 건지 입주가 정말 좋은 건지 정말 옆에 물류, 7만여 평의 물류센터가 정말 있는지 그런 것도 체크하게 되기 때문에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전화 주시면 1대1로 상담 도와드리고 임장활동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국동에 위치한 오피스텔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